야 너도 꺼져. 너는 내 방송 오지마. 코이준 죽어. 코이준 죽어. 쟤는.. 쟤는 여자야. 여잔 데 안 예쁜 여자. 아니, 예쁜 여자를만 좋아해요, 저는. 아니요, 여자 좋아합니다. 저는 솔직히... 그렇죠 저는 가부장적 머iend 드는 것 같습니다. 여자말고 유자영호하자 얘는 밴 풀어주면 안돼 내가 몇번이나 해줬잖아 얘는 증명했어요 이분은 이분은 좀 약간 약간 괴를 달리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주노님은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풀만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주노님 잘생기지 않았어요? 그정도면 솔직히 남자답게 생겼지 주노님은 저는 주노님은 충분히 생길거 다 갖추시지 않았나? 물론 이제 그렇다고 막 무슨 연예인이 될 상이나 그런건 아니지만 주노님 정도면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비주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타 갓이 그 막타입니다 여자로선 못생겼지 여자가 그렇게 생겼으면 안되지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깐 하겠습니다 아.. 어차피 딸깍하면 끝나는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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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